오늘 뉴스토폭위는 국회 출입하고 있는 김지영 기자와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일단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확인한 것처럼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했잖아요. 합의했으면 법을 통과시키려면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본회의도 오늘 열리는 겁니까? 네, 이태원 특별법만 놓고 보면 본회의가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병 특검법도 함께 상정한다면 본회의 개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태원 특별법과 최상병 특검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법도 이태원 특별법처럼 시간을 두고 여야 합의를 거쳐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최상병 특검법이 같이 엮이게 되면 본회의가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사실상 오늘 열리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여야가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오늘 오전에라도 극적인 합의를 이룬다면 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힘들어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선택에 따라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법률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한 뒤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시도할 경우 김 의장이 이에 동의하면 법률안이 상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김 의장이 여야 합의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소식 한번 살펴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이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도 협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질 것 같다며 협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황은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민주당과의 대화 채널이 가동됐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민주당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특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특검법 추진 시점은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조국혁신당이야 한동훈 특별법 계속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었는데 입장이 좀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그동안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조하진 않았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특검법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특검법 추진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의 체급을 키워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총선 패배에도 여권에선 한 전 위원장의 역할론이 꾸준히 나오며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또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한 전 위원장이 꼽히는 상황인 만큼 법적, 도덕적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특검법을 통해 일찌감치 견제를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원내대표 선거가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원래 내일이었는데 이게 다음 주로 미뤄졌어요.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상황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국힘 원내대표 선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안개 속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4선의 김도읍, 박대출, 김상훈 의원과 3선의 김성원, 송석준 의원 등 여러 중진이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김도읍 의원의 불출마에 이어 김성원 의원도 출마 뜻을 접었습니다. 다른 후보들 역시 취재를 해보니 상황을 조금 더 보겠다, 아직 고민 중이다, 이런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안개 속인 것 같은데, 그런데 보통 원내대표 선거라고 하면 의원들이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구인난까지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초선 의원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번에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민전 당선인이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SNS에 새 지도부 선출 과정이 추대 같은 무기력함이 아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당임을 보여주는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후보가 없다면 저라도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을 위해 나서는 중진이 없는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소야대 상황의 어려움, 그리고 당정관계 재정립, 여기에 친윤 원내대표 유력설까지 돌면서 중진들이 말 그대로 몸을 사리며 인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국회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